왜 여자로서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았을까요? 긴 것만 대답하시고요. 제가 땡땡거리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악생틀을 강하게 해요. 괜찮습니다. 아니 엄마가 괜찮은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이 저 말이 좀 불편하대요. 좀 떽떽거리고 욕하고 뭐 불안해 좀 조용조용 이야기할 것도 크게 이야기하고 근데 무녀가 엄마 같은 사람 타봐봐 이게 지금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지 이 우리 혈관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. 혈관이 지금 쪼그러들고 있어 저가. 그러면 엄마가 이거 불안증을 늘 몸속 담고 산단 말을 하는 거거든. 불안증에 내 정신으로 절대 살지를 못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. 어떻게 내 정신으로 살아.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전혀 부모력이 없는 사주고 그냥 사주 자체가 너무 애로운 사주고. 또 나 너무 심하게 표현합니다. 그냥. 그냥 나 혼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야. 맞아요. 그렇죠? 닥치는 대로 나는 살았을 뿐이에요. 나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. 막말하자면 뭐 사주는 내가 또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. 네 엄마 네가 너무 젊었을 때 너무 가난 속에 살았다면 내가 내일도 기약하고 모르도 기약 모르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엄마 너는 기약이란 단어가 없어요. 기약이란 단어가 스물 네 살 때 끊어졌어요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 단어가 끊어졌고 어렸을 때도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스물 네 스물 다섯 한참 재밌을 땐 아이야. 네 근데 뭐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남자가 그렇게 좋았나요. 좋은 거보다 그땐 누군가 의지를 하고 싶었어요. 의지를 하려면 똑받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내 그늘에 내 그늘에 남자 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감하게 그냥 나는 그래 내 건강하고 내가 뭐 이 사람들 도와가면서 돈 벌면서 사시면 되지. 뭐 이렇게 남자에 그렇게 환졌다고 남자한테 그렇게 목숨 바쳐서 여기까지 오셨나요. 하고 싶어요. 엄마한테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냐 그렇게 엄마하고 부모 그늘 없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러면 나라도 나를 보호했으면 되는데 나도 나를 보호하지 못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나를 제삼자한테 너무 가볍게 놀았다는 뜻이에요. 예 아닌가요. 예 맞아요. 그렇죠. 예 여자라고 여자면 여자답게 어 좀. 내가 얼마든지 좀 바꿔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남자가 나 좋다면 외롭다고 쉬운 가고 저 남자가 나 좋다면 쉬운 가고 이 남자가 좋다면 쉬운 가고 그런 인생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안 그래요. 그런 인생 살다가. 아마 지겹게 맞고 살았을 거예요. 남자 하나한테. 지겹게 맞고 살았을 거라고요 지금. 때리는 게 보여요. 근데 했다가 엄마가 또 맞게 행동을 해요. 왜 이렇게 이렇게 의붓증이 심해요 남자만 만나면. 저요? 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의붓증은 없는. 아니요 사람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.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긍쭈글쭈글쭈긍쭈글쭈글쭈긍쭈긍쭈긍 쭈긍쭈긍. 아 잔 선생님이 많니. 아니요.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안 때렸냐 나보자 때려요. 너 어디 가냐 너 뭐 샀냐 여 issue. 너 뭐 싸냐 얘 돈 썼냐 뭐 한 일하고 술 마셨느냐 그냥 쭈쭈쭈쭈 쭈쭈 Alone.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돼 다뉘고 왜 그래. 그런데 내가. 엄마가 지금 여기까지 저물을 보러 왔을 때 내가 너무 지금 화를 내고 저물을 본 담 말을 하는 거지. 굳이 이렇게 목소리 안 크게 올려도 될 거야. 그러나 누가 엄마한테 신을 받으라고 했어요. 한번 물어보죠. 엄마 신 받았다가 엎었지. 근데 그게 너무 당당하다는 뜻이야. 죄송하단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안 느껴져 신을 받지를 마시든지 못 쉬지를 말든지 왜 신 받으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. 아니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. 그 막. 늡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막. 잠을 못 자고. 그래갖고서는 꿈에 우리 큰 오빠가 이제 큰 오빠가 원래 돌아갔어요 물에 근데. 그 오빠가 그냥 옛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애기 애를 한 네 다섯 살 먹은 애를. 이게 조상이지 신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이게 조상이지 신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근데 신을 받아서 왜 엎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받지를 말든지. 맞아요 그걸 항상 죄송하죠 제가. 그래갖고 얼마 인생이 더 꼬였어요. 더 힘들다고요.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. 아까 말했잖아요. 이제 내 나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 노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. 지금까지 지금까지 빛에 허덕허덕 거리고 지금까지. 그 구로무 족같은 남자리 못 잊어서. 이 정의신 상태가 완전히 틀렸어. 아니야. 내가 소리 지른다고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남자 없어도 얼마든지 내 설계할 수 있고 친구로 삼아서도 됐잖아. 왜 남자만 만나면 뭐 그거 그 남자 데리고 집에 와서 사냐고 도대체가. 어? 여지 그 남자가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. 그니까 야 지금 미친 짓이라고 욕하고 욕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. 나도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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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보면 돼. 그게 안 돼 내가. 니 사주가 그래서 야 개뜻 같은 소리 하지 마.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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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물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힘들게 살았지만 엄마는 어느 남자한테 아니면 제 삼자한테 돈 나온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. 엄마한테는 누가 돈 줄 사람이 없어요. 어?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? 누구한테 기댈 생각 기댈 기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어 내가 그랬잖아요 오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사주다.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에 좀 저금 좀 해놓고 열심히 살면서 내 내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돈만 생기면 이거 이놈 남자한테 퍼주네. 아니에요? 이게 화가 난다고요. 어? 그래서 지금 혼자 오고 갈 때 오면 신세가 돼버린 거야. 아? 어? 그럼 뭐 이 나이에 어? 뭐 나라에서 해주는 시설로 갈 거예요? 내가 어렸을 때 편하게 고생했고 나 어렸을 때 빼빼지게 고생했어. 나 어렸을 때 매일 술 마시면서 술 장사했어. 엄마 이게 마음이에요. 그렇죠? 그렇게 고생했으면 한 자락에 내 실자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. 얜 내 실자로도 다 망가뜨려가지고 왔냐 이 소리를 하는 거야. 아주 가지가지 다 해놨어. 안 그래? 맞아요. 응 그래서 지금은 누구 손을 붙잡고 울 거냐고 당신이. 올 데가 않아도 없어. 없어요. 없어. 근데하고 몸이라도 성함 아까 몸 아니 이 사준 내가 그랬잖아 지금 내 심장이 덜덜덜 떨린다고 그래서 목소리도 커진다고 왜. 그때로 느끼면 내가 그렇게 촥 쳐져야 되거든. 아닌가? 네 맞아요. 이걸 지금 잠자기가 두려울 거야. 왜? 이게 무서워서.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뭘 어떻게 살아야지 글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몸은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 죽겠는데 난 또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 난 누구하고 누구하고 또 올린 성격도 못해 난 또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지금 전부는 나를. 맞아요. 그렇지? 응. 그래서 나 돈이라도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지어줬으면 나 좀 쉬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. 그렇게 할 여유가 그렇게 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내가. 엄마 네한테. 맞아요. 아무리 울어봐. 그 눈물을 누가 들어주는지. 옆에서 아무리 울어봐. 야 쟤. 아 쟤 수 없어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. 어. 맞아요. 그치. 향후 이 삼 년 내 몸만 생각하시고. 내 몸 누워있지 마시고 운동하시면서 내 몸 관리하세요. 아니면 엄마한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이 백억이 있더라도 내가 내가 너 고생해서 너 나한테 몇 개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 좀 줄게. 하나도 안 와요. 그래서 나 화가 나는 거예요. 내 돈 있는 거 남자 뒷구멍에 쳐발랐냐고 이씨. 틀렸어요? 맞아요. 그쵸? 이게 내가 더 화가 난다고요. 내가 엄마를 보고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. 어떻게 니 인생 그 돋다골 배로 났냐고 곧딱으로 곧딱으로. 어. 너만 좀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남자의 한양병 걸린 년 같아. 됐어요? 뭐가 조금 있어야지 칠칼 화장실 많다 칠칼 울어. 이 나 이 사주는 내 초등학교 때부터 고생하는 사주야 태어나자마자 고생하는 사주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. 니 좀 바라보고 살지. 하 끝낼게요. 하 끝낼게요. 하 끝낼게요. 하 끝낼게요. 하 끝낼게요.